그가 모았다 어두운 과거를 총선하고 여러분 앞에서는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 권장안이예요. 놀라운 마술전에 간단한 마술을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없겠죠? 한글을 못 배우신 분 계신가요? 형님 진짜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몰랐네요. 한글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역이니까 뭐예요? 기린, 리은이니까 낙타, 디귿이니까 다람쥐, 리을이니까 라마, 비음이니까 물개, 비음이니까 비둘기인데 비둘기가 없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한번 주문을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비르리, 비르리, 비르리. 오! 우와! 우와! 와! 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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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 저거 장치했네, 장치해놓고 맨날 놀랍죠, 놀랍죠? 놀랍죠? 다 알아야 돼, 뭘 놀랍죠, 놀랍죠. 왔잖아요. 여기 우리 말 많은 관객분. 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긴장하지 마십시오. 웬만한 신인 개그맨보다 무대에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관객분. 자, 한번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시오타니까는? 사자예요. 한글 다 알죠? 네네. 자, 이응이에요. 이응은 없는데 이응은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우유? 우유 맛이. 우유? 그럴까요? 한번 여기 봐주시고요. 네. 휘리리, 휘리리, 휘리리. 뽕! 아, 아파요. 아파요, 정답입니다. 아파요. 아주 잘하네요, 놀랍죠? 박수. 박수. 아파요. 자, 이제 우리 비둘기 마술단의 하이라이트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마술을 도와줄 우리 윤승현 마술사 여러분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현 마술사.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아주 놀랍게 비눗방울 마술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자, 비눗방울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 비눗방울 한번 불어주시고요. 자, 우리 배덕무 마술사 잡아봐요. 어? 자, 우리 이성도 마술사 한번 잡아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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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잡히죠? 한번 불어주시겠어요? 휘리리, 휘리리, 휘리리. 뽕! 우와! 우와! 놀랍죠? 우와! 자, 이제 본격적인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눗방울이 있어요. 자, 이 비눗방울을 이성도 마술사에게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시고요. 휘리리, 휘리리, 휘리리. 휘리리. 뽕! 우와! 우와! 너무 놀라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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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이 큰 비눗방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봐주시고요. 휘리리, 휘리리, 휘리리. 휘리리. 뽕! 우와! 우와! 비눗방울을 잡았죠? 이게 뭐야, 이게? 아주 놀랍죠? 박수!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우와! 하하! 그가 왔다. 어두운 과거를 중산하고 여러분 앞에 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 권재관이에요. 놀라운 마술전에 간단한 마술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력으로 여기 있는 이 컵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깨질지 모르니까, 파펜이 찔지 모르니까 아크릴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갈게요. 자, 염려. 돼야 돼.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퐁! 우와! 오! 놀랍죠? 놀랍죠? 에이! 아니, 저거 장치했네. 저 카드에 뭐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깨지는 거 다 찌나는데 놀랍죠? 놀랍죠? 마술. 안 놀라, 안 놀라. 다 찌나, 찌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매일 와. 아니, 맞잖아요. 아니, 마이크는 어떻게 차는 거야? 도대체. 난 너무 신기해, 진짜. 긴장하지 마지, 긴장하지 마요. 개그맨, 개그맨.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장치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 좋다, 좋다. 여기다가 제 거 핸드폰 이렇게. 우리 대게 이거 손 대지 말고 손 대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짜잔, 오, 짜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뒤로 가봐요. 자.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퐁!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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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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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깨졌죠? 놀랍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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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비둘기마스단의 하이라이트 맛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이라이트 맛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둘기마술단을 잡을 독수리마술단에서 온 미녀 마술사 오은영입니다. 박수!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술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행동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하이라이트 마술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독특하게 여기에 미녀 마술사 대신 배정근 마술사를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근 마술사. 네, 형님.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형님. 여기 안에 올라가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형님. 아이고. 저희는요. 더 독특하게 머리를 상자 위로 꺼내놓은 상태에서 한번 이 마술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근 마술사. 우리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한번 해요. 마지막이에요, 형님. 말이 잘못 나왔어요. 마지막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말이 잘못 나왔어요. 그죠, 형님? 죄송한데 목이 말라서 들었는데 마실 거 하나 주시면 안 되는데. 그래, 형님. 죽은 사람 속 온도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에요, 형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 마셔, 마셔. 마시고. 그래요. 아끼던 친구를 멀리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르릭, 히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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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배정근 마술사. 괜찮아요? 어? 저... 어? 저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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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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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성공했죠? 박수! 고맙다! 고맙다! 어두운 과거를 중산하고 여러분 앞에 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반갑습니다 마술상 언제 아니에요 놀라운 마술전에 간단한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그냥 물이 있죠 물인지 한번 봐봐요 다음 보라고 자 이 물에 한번 주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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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니라 일어나라 휘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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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놀랍죠 아주 자 이 물에 여러분 아주 마법의 모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모래가 있죠 자 빨간 모래 빨간 모래 빨간 모래 빨간 모래 빨간 모래 자 빨간 모래를 자 싹싹 섞어주고요 다음 파란 모래가 있죠 이 파란 모래를 쭉 섞어주죠 그리고 노란 모래 있죠? 노란 모래를 섞었죠? 섞어줬죠 이제 아주 여기 많은 모래들이 있는데 주문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피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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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리리чик, 빨간 모래야, 살아나라 우와! 바로 우와 히리리 피리리 피리리, 파란 모래야 살아나라 다시 한번요 피리리 피리리 피리리, 노란 모래야 살아나라 우와 하이라이트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을 도와줄 우리 윤승현 마술사 예영님 나와주세요 아주 놀랍게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공중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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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귀엽게 드신 분 손만 귀엽게 드신 분 아 죄송합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오셔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오케이 우리 이름 모시도록 하고요 실례지만 뭐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아 52kg구나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믿어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쭉 올라가 자 여기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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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 죽은 사람이지 잡아요 자 휘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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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아 bekommt 와우 오오 뭐야 공중으로 뜨죠 공중으로 뜨죠 공중으로 뜨죠 공중으로 뜨죠 공중으로 뜨 прос Radi版 공중으로 뜨죠 놀랍죠 우와 우와 공중으로 뜨죠 공중으로 뜨죠 공중으로 뜨죠 공중으로 뜨죠 공중으로 뜨죠iked даена poker 경 ReH craundae 자, 완전히 잘 내려왔죠? 내려와주세요. 수고했어요. 가요. 자, 이번에는 훨씬 더 무거운 남자분은 공중으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 오늘 처음 봤다. 그런 분 있어요? 나와주세요. 처음 보신 분 누구예요? 예, 형님. 아, 그래요. 그래요.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이 이렇게 왔죠.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요, 그래요. 여기 한번 누워주시고요. 자, 이분을 공중으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으로 따라, 공중으로 따라. 뽕! 자, 공중으로 땄죠, 공중으로 땄죠, 공중으로 땄죠, 공중으로 땄죠, 공중으로 땄죠, 공중으로 땄죠, 놀랍죠? 박수! 공중으로 땄죠, 공중으로 땄죠, 공중으로 땄죠, 공중으로 땄죠. 통통 incredible flowing Constantям